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권유리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파티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권유리는 출입이 금지된 제주 해변 테트라포드에서 서 있거나 눕는 등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댓글창에는 예전부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뉴스 나오지 않았냐,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올라가는 걸까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권유리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